자 여기 해적해주고요 짝집 우리 돌고기 여기 계시는 거 아니죠? 너무네 이승 1 2 자 이제 세팅창 못 뽑나 이제 수고 세팅창 못 본다고요? 그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워터원 너무 못해요 하나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까지 돌핀 거 너무 못해요 아닌가요? 버그 아니야? 옛날에 주술사 딱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사귀었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? 주술이 그냥 눈에 한 번 딱 깜짝이면 바로 샀다니까? 그냥 도로로로록 하면 차있었어 예 요새는 도 이러고 있는데 도에서 끝나요? 잘 안 차 그럼 아 뭔가 딴 캐릭 하고 싶은데 용병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용병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짐승같은 돌핀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짐승하면 뭐지? 돌핀구 돼지죠 냥이 꼬리 무시해 저거는 그냥 자 죽은척 3이라고 알려줍니다 뭐지? 기계공 아이디 위에 엉도 워터가 있는데 버그죠? 어 그러게요? 이상하네요 꼬리다 할까? 늦어버렸죠? 벌레도 짐승에 포함됩니까? 곤충같은 실력 아니냐고요? 닉네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엉도라까지 생각해보니까 추억인 것 같아요 다시 할 생각 없냐고요? 원래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야 되는 법 예 아이 추워 어 리퍼다! 난데? 미로로 갔음 이거 내가 살짝 얼굴을 보여주면 짝집에서 알았어야 된다 이거는 야야 나 왜요? 아 레오님 2,000원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이번판 슬리시 5,000원 도전 뭐지? 왜 날 쫓아요 계속? 형님! 저 아대 두개 남았는데요? 한번만 기계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근처에 기계를 숨겨놨는데 아대 겁나 빨아먹히는데요 돌핀구님 어쩔 수가 없는데요? 털쳤다 아대 세개 먹었습니다 오오오 배고겠다 자 여기 해적 해주고요 짝집 돌핀구님 여기계시는거 아니죠? 너무네이스 일 이 자 이제 세팅장 못봅나 이제 수고 세팅장 못봅다구요? 그럼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워터원 너무 못해요 하나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이제까지 돌핀구 너무 못해요 아닌가요? 버그 아냐? 기계공 찾아다닌다고? 택토지 이 사람아 아이 미친 뭐야! 워터원 작아서 잘 보네 아니 미친 스태프 뭐야! 워터는 자가삼 잘 보네 억울을 끌면서 기계를 돌려야 되는 센스 알죠? 아니요 기계는 비신중 쏙 숨어주고요? 묘지로 간 거 아니에요? 아니 묘지란다 짝지부로 존재감이 왜 찾대? 기계 죽은 거 같은데요 워터님? 아니야 안 죽었어 뭐지? 잘 숨겨놨당께 아홉시인가? 아홉시 일하기엔 너무 늦게 찾는데 아니야 방금 선지자 부엉이 날아가는 소리 났잖아요 아 부엉이.. 난 안 들렸어요 왜요? 왼쪽 이어폰을 안 끼고 있었어 아 왜요? 아 왜? 왜왜왜 안 들리는데? 어? 방송코가 한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하셨고 이중영 방송은 2부 없습니다 돌빈고 오늘 24시간 방송하신답니다 꼬아이네 끼록끼 아 지겜깨지 너무네이스 저거는 지겜깨지 너무네이스고요 아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에이 사람 못 구하겠어 용병인데 살짝 손떨림을 본 거 같은데 돌빈 손떨림 보정 좀 하셔야겠는데요? 어후 너무네이스하지만은 아 뭐야 공룰이 왜 맞아 맞을만 했어요 아 그냥 살릴걸 그지 아 은평 한번 노려보려다가 침착한 우리 리퍼콘한테 당해버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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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안 자 이거는 짝진문에 대기시켜놔야겠다 계속해 하나네 나 이거 거의 다 돌린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돌려줄 사람 제가 일단 가고 몇퍼야 22퍼라 하네요 내가 이거 구하러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개공이어가지고 구할수 있으려나 39퍼? 아다가 나올라나 이거 그전에? 뭐야 선지자가 해독을 안했는데 아니 해독길을 안잡고있어요 네 왜? 다시 잡았는데 이제 아 오케이 후후 구했어 내꺼 여기 80퍼 조금만 버텨요 오케이 템탔다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야 아들가키 АХ 아들가기 두개지요 신에게는 아직 해독게 하나가 남아0있습니다 터뜨린다 저히 짝짐 열고 있어요 예쓰 네에에에이 자 대문진도 찍어주고요 어악 뾰웅 농은 deserved 여기 지감 비아닌 지통 아 Explores 양쪽 다 여는거야? 네 당신은 도를 delle 잠깐만요 잠깐만요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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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열렸다 둘다 열림 한 대에 이거 맞아줄 수도 있는데 빨리 가래 그냥 뭐야 선지자 살았어? 네 나꿍 전대요 아 나를 쫓고 있었구나 내 이명때문에 헷갈리고 있었구나 내 이명때문에 헷갈리고 있었구나 나는 분명히 선지자 커버가 줘야죠 갑자기 짝진 문쪽에서 빨리 가요! 를 찍더라구요 흔한데 심장도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지? 버그까? 어제도 네이스 5인격 뉴비라고요? 아 어서오십시오 도대체 어떤 광고를 보고 유입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어떻게 뉴비가 태어나서 환영합니다 단판 주수사 6시 하실 생각이요? 없습니다 추어도 없어 추어도 없어 너무 단호하신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맞아 120인격으로 올라가면서 6시 팜프 할만해지긴 좀 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제 5인격 한 3년 지나면 인격 한 300대 있습니다 300대? 그리고 이제 아이템 낄 수 있어요 영화인가요? 헤르메스의 신발 해가지고 이동속도 6% 증가 스파르턴가 해가지고 신발 저 바짝바짝거리고 주술사 뭐 30% 시전시간 단축 이래가지고 주술사의 가호 이런거 팔고 거기다 룬 추가요? 그때까지 안 할거 같다고요? 여러분들 다 할걸? 제 5인격도 결국 영원히 접는건 없어 이것만큼 진입장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또 어딨다고 RPG 한다고 생각해봐요 RPG는 전부 다 레벨 다 올려야되고 접다보면 또 올라가는 사람 따라가려면 힘들고 근데 이 게임은 그냥 정말 연습해서 잘하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 나 메이플 할라는데 지금 부캐만 5개째 키우고 있다니까요 호영 키우고 지금 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호재는 왜 안 키우세요? 호영이 있는데 호영호재요? 호영입니다 호영? 안녕? 오 너무 많고요 이러면 한 대 커버도 가능하죠? 아 빨리 살리고 나올 때 맞아줄 준비를 해주고 어디 계세요? 위로 올라가셨구나 아 근데 풍이 높아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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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네 알았어 사세요 근데 거기 계속 있으시면 안될 것 같은데 딴 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막 느낌이 살짝 형님 조심하세요 가자 그럼 아타크에 왜 그러지 어 조연사님 여기 있으시면 안된다니까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정말 둘 다 너무 못생김 아님 님들 좀 잘생겨져라 좀 안와 콧다 젠민이도 저런 젠민이 없다 말투에서도 딱 느껴집니다 약간 그 제일 어릴 쪽을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초등학생 때 좀 악동이었거든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은 잘 안했지만 그때 인터넷이 지금처럼 아니었잖아 어 귀엽다 짜스가 우리 빈호야 어 그 나중에 꼭 커서 찬호가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개념이 차가지고 찬호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둘 다 살짝 잘생김으로 으잉 귀여워 어이 나봐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겠지만 영상 통화 걸어봐라 아이 짜스 귀엽네 이제야 조금 찬호가 되었구나 아 반찬호야 반찬호 꽉 찬호가 되길 바란다 그래 네 헤이 미스터 꽉 하면서 헤이 찬호 꽉 손까지 바꾸는 거야? 이러면 곽 찬호 되겠네 귀여워 활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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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